논문 발표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이 같은 팀 소속인 이금배님과 이주혜님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Deep Neural Networks for YouTube Recommendation이라고 유튜브에서 추천 시스템 논문의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정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일이 끝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볼 텐데 그때마다 킬링타임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길래 나의 관심도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논문 선정이 됐고요 목차 같은 경우는 간단히 보시면 거의 논문의 구조를 따랐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번째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19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논문을 아주 간략하게 한 슬라이드 정도로 설명하고 이제 이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앱트롯트를 보면 먼저 논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하기 전에는 깊게 얘기하기 전에 세 가지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에서도 이 논문이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인데 스케일이랑 프레시네스 노이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몇십억 건에서 몇백억 건의 단위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규모성 있게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비디오가 솔직히 거의 초당 분당으로 몇백만 건이라고 유튜브가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바로바로 추천에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저희도 항상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완벽한 내 관심도를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영상과 다른 영상을 추천할 때도 있고 그러한 노이즈들이 이제 항상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고려하면서 추천 시스템을 짜야 된다라는 게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텐스플로우를 했고 거의 트레이닝 데이터만 수천억 개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이제 1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영상이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이후에 저희에게 다시 추천이 되는 그 전체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디오 쿠퍼스 같은 경우는 아마 NLP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거고 NLP를 안 하셔도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저희가 보는 영상이 있고 이제 그러한 영상들 여쭤면 관계성이 있겠죠 저희가 물품을 사면은 그 물품의 장바구니가 기록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본 영상들에 대해서 후보군 생성 즉 이 영상과 유사한 영상들 즉 추천한 후보를 이제 비디오를 몇백 개 내로 뽑아내는 게 캔디에트 제네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희가 유튜브를 볼 때 뭐 백 개 몇 개 몇 천 개가 유튜버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몇 십 개에서 한 두 개 한 개 몇 십 개에서 이제 개당의 수로 나오잖아요 그러한 랭킹을 하는 그 두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제 유튜버 영상이 추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저희가 아는 다 지표죠 프레딕션이나 뭐 리콜이나 랭킹 랭킹 로스나 뭐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으로 측정되는 그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이제 범위를 줄이고 뭐 AB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오프라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까지 되게 여러 번의 과정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솔직히 캔디 제네레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말 그대로 순서죠 그 순서 그 순서인데 이제 후보본 생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 이제 언어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했던 인베딩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 이제 인풋을 사용하고 그 인풋을 사용한 인풋을 통해서 이제 리얼레스트 네이버후드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가장 유사한 영상을 이제 후보본화해서 그룹화해서 추천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인베딩 방법인데요 여기서 논문에서 발췌하는 그림이고요 어쨌든 사용자가 어떠한 본 영상은 있겠죠 그 영상들을 이 부분 자축 파란색 부분 비디오 본부분 사용자 본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인베딩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YSP 이제 뉴럴레트 아니 뉴럴리스트 네이버후드라는 설치 알고리즘을 쓸 때 그 부분 이 두가지 부분을 통해서 평균을 내서 이제 가장 좋은 값을 추천하는 생각하면 되는데 실험을 했을 때는 뭐 되게 많이 했대요 썸도 하고 컴포먼트 마이스 맥스 등 되게 많이 했는데 평균이 에버리지가 제일 좋았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이제 이때 이 과정들 이 수치에 나온 수치들을 계산할 때는 이제 플리퀀티 레이어와 렐루 사용해서 후보본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국엔 뭐 후보본 추출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유튜브에서 하긴 했지만 그게 무조건 잘 됐다 또는 못됐다는 검정의 과정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 검정의 수식이 되게 간단한 수식인건데 아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카테고리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고 거의 초당, 분당으로 많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분류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저와 컨텍스트까지 주어지면은 특정 시간에 이 비디오를 볼 확률 저희가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확률이 보통 저녁때 시간이 되고 그 저녁때에서도 예능을 볼 수도 있고 음식을 볼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다양한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러한 특정 카테고리, 카테고리 비디오 영상을 볼 시간을 구하고 그것도 이제 인베이딩을 합니다 인베이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좋아요와 같은 누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비디오를 끝까지 봤나 안 봤나 지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조회수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시간, 러닝타임에 비해서 좋아요가 되게 많이 적잖아요 몇백만 유튜버를 봐도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조회수보다는 좋아요가 되게 많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좋아요를 사실 메타 정보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비디오, 시청 시간을 쥐어봤다는 걸 통해서 확실히 유튜브 팀들은 단순한 즉각적인 감정이 아닌 진짜 이 사람의 시간을 쏟아서 그 시간을 쏟는 게 곧 관심도라고 판단을 해서 되게 뛰어난 개발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보면서 도대체 그 수많은 멀티클래스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 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통해서 각 클래스마다 이제 클래스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점수 수치화를 하고 그 수치화를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네거티브 샘플에서 딱 멈췄다고는 해요 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제가 찾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유는 이제 애썰빙 타임이라고 추천을 실시간으로 할 때 사용자 저에게 이제 유튜브를 본 시청자들은 여러 개의 비디오를 저에게 골라주게 만들잖아요 유튜브는 거기서 이 사람이 비디오를 고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체크하는 즉 진짜 유튜브에서 추천 비디오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그 시간을 체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BS에서 결과 했을 때 일러스트 네이버 배터리가 많은 알고리즘인데 그게 큰 성능에 차이를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팀은 한 가지 가설을 세우더라고요 실제로 이 검색내역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기기 같은 정보들 그러니까 이 사람 핸드폰으로 봤는지 뭐 랩탑으로 봤는지 데스크터로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기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지역 정보까지 그런 기사인들을 되게 인비된 값으로 많이 컨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엔 비디오나이라는 결론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나이라는 거는 최신성을 말해요 사실 거의 몇 초마다 몇 분마다 영상이 올라오는데 저희한테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오는 게 좋잖아요 실제로 저희 유튜브 구독한 거나 구독 안 한 거 영상을 봐도 몇 시간 전 몇 초 전 영상들이 사실 가장 많지 거의 많지 뭐 5년 전 4년 전인 거는 제가 진짜 막 하나의 예능 유튜브를 많이 봤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리얼버라이트의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3, 4년 전에 1박 2일이 나오고 5, 6년 전에 무한 5년 전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점차 내려가면서 결국엔 새로운 비디오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에 업로드 직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영상을 본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막 저희가 하루 이틀 지난 영상도 보긴 하지만 저희가 구독이 많거나 보는 영상이 카테고리가 많아질 경우 그 영상의 업로드가 날짜가 지나면 저였으면 안 보게 되죠 저희조차도 그거를 잘 파악한 가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도대체 그 유튜브 영상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사람의 니즈에 맞는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여기 이제 랍에 간 컨텍스트 셀렉션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시아시피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 상호보완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갖고 있죠 뭐 A라는 문제를 통해서 B를 해결할 수도 있고 B라는 문제를 통해서 A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 평점 예측 알고리즘은 또 영화 추천을 또 사용 가능하죠 그 평점을 통해서 좋은 영화를 추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평점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는 이제 이제 이용내역 단순히 유튜브에서 본 내역이 아니라 진짜 온갖 모든 이 사람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내역을 전부 활용해서 그 감상 데이터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횟수도 제한하면서 횟수도 제한하는데 이거 되게 특이했던 게 저희가 뭐 이코먼트 쪽으로 보면은 물품을 많이 산 사람들은 되게 VIP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추천했을 때는 엄청 많이 본 사람은 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여기는 노이즈나 이상치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아까 좀 전에는 특정 시간대 이 사람이 뭘 본 지 되게 중요한데 추천은 결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도 되게 영향을 끼치니깐 그런 걸 미리 제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추천이나 결과를 즉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왜 즉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본 것처럼 방금 검색한 내용이 계속 메인 페이지에 뜨면은 관련 내용을 보고 싶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는 관련 내용의 다른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못 보게 되니까 정보의 편향성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즉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첫 제목이 딥러닝을 되게 많이 사용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핸드라이트 즉 진짜 사용자 이용 패턴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2000원에서 이용자가 몇 개 되는 영상을 봤는지 사용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주제는 뭔지 도대체 왜 추천되는지 이런 등등의 되게 많은 정보를 이제 유튜버들이 활용하라고 그러한 이미 개여도나 조직도가 회사 내부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휴 몇 개의 영상 검색을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또 구하고 또 그 인베딩을 했으면 결국 수치가 생기겠죠 그 수치를 통해서 자꾸자꾸 이제 이제 수치 높을수록 인베딩으로 인한 통형 그 값 밸류가 높을수록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어떠한 밸류값 들어오면 이제 그게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x나 x제곱 스쿨트를 통해서 다 값을 하나하나 다양한 방식을 넣어주면서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들 아시피 결국엔 딥런 입력 데이터는 전처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값일지 알면 되게 좋은데 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이러한 레이어를 주면서 그 가중치를 체킹하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해서 결국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하지만 결국엔 피처 셀렉션 엔지니어링을 되게 많이 쏟아부었더라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군 추출이고 두 번째는 그 추출된 후보군을 어떻게 랭킹하 즉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상을 추천해줘야 되니까 그게 뭘까? 랭킹 시스템이고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건 시청 시간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적용해서 그 후보군 생성 네트워크 아까 캔디 제너레이션에 나온 후보를 후보들 가운데 어떤 영상을 어떤 동영상을 요청시킬지를 결정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후킹용 영상 클릭 데이터를 제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볼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였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감상 시간을 안 봤으면 0이고요 봤으면 그 본 시간을 값으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최근에 업스테이지에서 했던 그 대회에서 이러한 방식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했었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 추천 시스템은 감상 시간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감상 시간을 여기서도 가중치로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CTR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모델의 아까 말씀드린 시청 시간 기대했던 왓츠의 타임을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결국엔 아까 말했던 로지스템의 가중치가 이미 입력이 된 로지스템의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감상 영상의 영상 시간을 가중치로 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더 크고 이제 신경망이 더 크고 깊은 신경망이 되게 작동을 잘하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단점은 서비스에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대사가 워낙 많으니까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신경망이 깊을수록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깐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레어와 깊게 쌓일수록 좋다는 게 이제 여기의 결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스가 제일 작죠 1024 렐루를 썼을 때 그 다음에 512 렐루, 256 렐루 레이어까지 갔을 때 가장 적은 로스를 보는 걸 통해서 이러한 경향을 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끝으로 이제 실험 결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MAF를 측정했다고 하고요 지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 감상 내역만 가지고 지금 워치소니 완전 감상 내역만 가지고 했고 파란색은 감상 내역, 검색 빨간색은 감상 내역과 검색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의 이제 최신성 초록색은 전체 모든 진짜 애들이 아까 계속 쭉 픽처 셀렉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성된 그 데이터 모드를 갖고 왔고요 보니까 다 쓴 게 가장 좋았다 실제로 실험 영상은 거의 100만 개고 100만만 개 그리고 검색어도 100만 개 정도 되고 이제 배치다지 같은 경우는 최근 50개 영상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성능이 되게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컴퓨팅 파워가 되게 좋아서 이러한 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내일은 어차피 하나의 결론은 이게 똑같죠 저희 사람들 보면은 되게 비대칭적으로 하죠 뭐 영상 봤, 예능 봤다가, 요리 봤다가, 음악 들었다가 갑자기 영화 봤다가, 영화 리뷰 봤다가 다시 갑자기 뜬금없이 음악 보다가 그런 되게 비대칭이 너무 강해서 근데 강한데 막상 이걸 사람을 보니까 순서는 되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노래를 처음에 갔다가 뭐 빌보드 차트 몇 위 뭐 이런 갔다가 어느 순간 타고 타고 가니까 마이너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까 지금 난 이 노래를 되게 좋네 약간 이런 그런 강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럼 그런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 비대칭을 어떻게 모델을 하냐는 건 과거의 자료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워치스토리에서 이제 라벨 된 부분 시간이 지나면 워치스토리에서 쌓이겠죠 그 쌓이는 걸 가지고 이제 최대한 어쨌든 이 사람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건 과거 데이터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 데이터를 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실 매트리 스펙트롤 레이션이 되게 좋다고 많이 해요 어쨌든 행렬 기반이고 유저가 무슨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무슨 유튜브를 봤을 때 거의 직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다고 해요 이 dnn으로 사용한 게 사실 전체 디지즘을 지행한 거의 예술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 나이 영상의 효진성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사실 되게 이걸 보면서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이라서 그런지 그냥 딥러닝을 엄청 사용했다기 보다는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되게 잘 가공했다 즉 ml을 되게 많이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tr보다도 이제 그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매긴 웨이티드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이 되게 좋다고 하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16년도 논문이고 지금 19년도 논문이에요 뭐 되게 글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16년도는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다음에 뭘 볼까? 라는 그 결과 즉 오브젝트 어쩌면 생스에만 초점을 주었다면 2019년도에는 이 사람이 뭘 봤냐도 무엇을 볼 거냐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그 본 영상이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어그로에 끌려서 광고나 낚시성 영상에 어그로가 끌려서 클릭하게 된 건지 그거를 조금 나눠서 나누면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재밌어했던 영상들만 더 추천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된 게 아마 지금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문으로 되게 재밌게 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